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미국의 FDA 식품의약공국의 성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재출범 수준으로 수사를 계속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신라젠 의혹 사건을 지시함에 따라서 다시 신라젠과 정치권 연료술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약 10조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당 15만원대 상당히 높은 그런 주가를 행성했습니다. 2019년 8월 임상실험 실패가 알려지면서 현재는 주가가 2020년 2월 6일 기준으로 1만 2650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9051억원에 불과합니다. 고점 대비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15만 명가량의 개인투자자 가운데서도 엄청난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또 상당한 이익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업 당시 인물들은 대부분 주가가 10만원대 전후에서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해서 거액을 손에 쥐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정치인 유착설이 떠도는가? 신라젠 의혹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가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신라젠의 팩사백 신제품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은 상장 바로 1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식장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미국의 FDA 식품의약 공개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삼상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볼 때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증거다. 이런 득담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철이란 인물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신라젠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축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던 분이 요청했기 때문에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득담을 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친분이 있던 사람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득담을 했던 것이 지금 연류술로 발전되어서 곤혹스럽다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유시민 이사장의 초청을 한 이철이란 그런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그 의심스러운 인물 때문에 신라젠과 정치 유착술이 계속 잠잠해지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누구인가 합니다. 보험 모집인 출신인 이철 대표는 상장 전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축사를 할 당시에 신라젠 최대주주였습니다. 지분은 14%를 갖고 있었고 이 14%를 인수하는데 45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 비상장 회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 어치를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철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3만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유시민 이사장이 2010년 창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민참여당에서 의정부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의정부 얼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강한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장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이철 대표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철 대표는 노사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적극 활동하였고 진보좌파진영의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진보좌파진영의 후원자로서도 활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2016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홍보청장을 지냈던 김창호씨에게 정치자금 6억 2,900만 원을 제공했던 일로 진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참여정부에 활동했던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정도가 6억 2,900만 원을 수수했다면 다른 핵심 인사들은 어떨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저러가지 인연이라든지 정황을 미뤄보면 이철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친분이 두터웠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두터울 것으로 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축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사료만 갈 수 있는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이철 대표와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사이에는 오랜 그런 교분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의심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파 진영의 후원자로서 행시했던 이철 대표의 행적으로 미뤄볼 때 좌파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 다수와 그의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일 것이라는 추측의 유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리적 의심입니다. 사람들이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사실들을 미뤄서 그렇게 추측하지만 이런 의심은 이런 의혹은 아직 증거로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과 또 증거로서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사이입니다. 이철 대표는 약 3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7천억을 확보해 가지고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재산을 굴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구속됐습니다. 일명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3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진역 8년을 때렸고 그리고 2심과 대법원은 각각 12년을 중형을 구행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19년 9월 15일 날 났습니다. 이후에 그는 불법자금 유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2년 6개월을 더 실행을 받습니다. 총 14년 6개월 복역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철의 변호인단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무법인 향법이 맡았습니다. 변호사 5명은 모두 민변 출신으로 그 향법에는 유명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통진단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변호사의 남편들은 심재환 씨입니다. 그리고 이재화 등 5명의 민변 출신의 상당히 진보지 색조와 강한 인물들이 이철 대표를 변호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깊은 교분관계에 있었던 이철 대표가 진보좌파진영 인사들과 얼마나 두터운 인연을 맺어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축사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은 의혹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철 대표의 폭넓은 진보좌파진영 정치인들과 내 교분을 또 인연을 미뤄보면 신라진 의혹사건과 정치권 연료술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 수사가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